리모컨에 필터 세척이 표시되거나 제품에 필터 램프가 켜져 있는 경우 고장이 아닙니다. 제품이 일정시간 가동시 표시되는 기능입니다. 먼지 거름 필터를 청소해 주세요. 청소 후 리모컨의 필터 리셋 버튼을 눌러주세요. 필터 세척 표시등이 꺼지고 다음 세척 시기가 되면 다시 켜집니다. 필터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도 먼지 거름 필터를 청소한 후에는 반드시 필터 리셋 버튼을 눌러주세요.